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?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여러분은 앞으로 3분간 모두 3개의 게임에 참가하시게 됩니다. 3개의 게임을 모두 이긴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이 지급됩니다. 첫 번째 게임은 문장 읽기입니다. 다음에 출연자가 하는 말 뒤에 이어질 문장을 선택해주세요. 옳지 않은 문장을 선택할 경우 탈락입니다. 그럼 시작합니다. 다음 게임을 시작합니다. 두 번째 게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두 번째 게임은 내 마음을 맞춰봐입니다. 다음에 출연자는 면접관의 물음에 어떤 답변을 했을지 선택해주세요. 옳지 않은 답변을 선택할 경우 탈락입니다. 면접관 분들 중 한 분이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하셔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. 정확하게 워딩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다음 게임을 시작합니다. 세 번째 게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세 번째 게임은 사자성어입니다. 다음에 노래에 등장하는 사자성어를 맞춰주세요. 옳지 않은 사자성어를 선택할 경우 탈락입니다. 4년마다 저축하듯이 지분이 쌓이고 쌓여 내 집장만 참여방법은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깐부들은 당첨 확률이 겨우 높아진다는 사실. SH 게임 잊을만하면 다시 돌아옵니다. screen box 모든 것들은 스마쓰로는 다운라던가 자막이 다운라던가 라이더 stock